저녁래일은? 먹을 거? 먹을 거? 맛있겠네. 덕분에 쭈로 빠졌는데... 야, 끊지마, 끊지마. 앵글을 아는데, 앵글을? 추워요. 소장마차에서 칼국수 먹으면서 인생에 되게 노하늘 씨. ㅎㅎㅎㅎㅎ 모르겠어요. 여태까지는 항상 우주가 인생에서 진짜 최악의 의미로 클라이막스일 때마다 시준이가 포기하지 않게끔 똑똑하게 나타나주고 그랬었잖아요. 오늘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시준이가 옆에 있는 한 우주가 뭔가 그 삶에 대한 의지를 쉽게 막 이렇게 놓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끝! 됐습니다. 오케이! 와 진짜 맛있게 먹는 거예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셰프 모델이야. 저녁 주셨어요? 그럼. 네! 우리 집당 다닐 때 제일 좋은 건 광고운소들 경찰서나 소방서나 본명이 지금 가슴이 가슴이 자수가 없더라고요. 잠시만요. 시우가서 물어봐도 좋고 국립분들이 가시는 집단 아주 좋고 저거 먹어도 떡볶이도 저거 버리고 있어요. 그 오뎅에 김낭이만 많이 먹지 ㅎㅎㅎㅎ 나 이런 거 못 먹겠는데 깜빡했다 이거 우주 버전 신발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 옛날에 그 가판 위에 있던 그 신발하고 놀란다. 그게 겹친다? 우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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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수 아흥 우주씨 우주씨 여기 AFTER 여기 있어요. 所以 순발 입 foxy 아흥 신발 챙겨주면 결혼해야 해요 아 진짜? 왜? 처음 듣는데 그런 얘기는? 거의 그 정도의 애정표현인 것 같아. 인긴 한 것 같아. 우리 엔딩은 결혼식인가 보다. 이게 복숭아니까. 그냥 시켜만 주고 지퍼는 제가 올릴게요. 신발만 신는 걸로. 지퍼까지 올려주면 결혼해야 된다니까. 너무 다정해. 이럴 때 이렇게 휘청하면 여기를 잡아도 될 것 같아. 잡고 이렇게만 하면 돼요. 사이즈 어떻게 괜찮으세요? 네 잘 맞네요. 근데 양말을 어떻게 하냐 진짜? 양말을. 진짜 한 마리 벗고 있어요. 한 마리 벗어주세요. 이시준 선생님 같이 안 왔어? 오늘 아무 동심 못 드실걸? 많이 바쁘시더라고.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많이 드세요? 음. 빨리 가라. 작작진이야. 작작진. 아 의사선생님은 물선비 참 없으시니까. 일어나. 어떻게 줘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하나에 물까지 붙여줬어요. 참. 어.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됐는데. 이걸 좀 해 주셔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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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고 싶어.